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의 교회 대학부를 총괄하고 계시고 또 허브대학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화요 성령 집회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1월에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길이신 예수를 마치고 이번주에 진리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통계적으로 매일 사람들은 150번 정도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일 150번 정도 선택의 기로에 서며 그 중에 30번 정도는 약간 공을 들여서 신중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던 150번 중에 정말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선택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5번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점심 메뉴 선택에서부터 직업 선택이나 배우자 소개팅에 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로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결정에 드는 시간과 고민과 결과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점점 선택 자체를 유보하거나 망설이는 결정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에 결정장애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소셜커머스에서는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고객들이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을 사는데 10만원이 넘는 장비를 사는데 며칠 정도 만에 검색을 하고 구매를 했는가를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 10일 정도가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주변에는 노트북을 사겠다고 선택을 고민하다가 결정했더니 그 모델은 단종됐다고 말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주 전에 인천으로 발령이 나신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은 선택이 버겁다는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선택장애에 시달릴까?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선택장애 증세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죠. 국립정신병원의 정신분석위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김해남 씨는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은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지나치게 많은 선택은 두려움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휴양지는 유튜브가 추천해 주고요. 맛집은 인스타그램이 추천해 주고 블로그는 화장품과 기계 리뷰들이 가득 있습니다. 수많은 리뷰와 정보들이 있고요. 의견들이 약간씩 괴를 달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그 안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택하는 한 가지보다 선택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쉽게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 좋아하세요? 저는 백종원 씨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이라는 집에서 음식점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어떤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20개, 30개 있는데 그 중에서 메뉴를 3, 4개만 빼고 다 포기해라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처음에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러나 근데 손님들이 이거 되게 많은 것을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봤더니요. 메뉴를 줄이면 오히려 손님들이 선택과 집중을 쉽게 하고요. 그 집을 찾을 때 아예 그 메뉴를 먹기로 작정하고 오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의 회전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고요.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걸 먹겠다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식당의 주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고객을 편안하게 하시는 지혜로운 것이더라고요.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두 번째 결정장애의 원인은 선택의 경험이 제한적이다. 선택의 가짓수는 많은데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본 경험은 또 제한적인 거예요.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청년의 경우 미성년일 때 어른이 선택을 도와주다가 갑자기 20살이 넘어서 청년이 되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도와줬던 조언과 결정 없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권위를 불편해하지만 권위가 있다는 건 일이 잘못됐을 때 탓할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좀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이끌어주던 인도자, 결정해주던 조언자와 결별을 하고 독립을 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렵다는 겁니다. 자, 선택의 폭은 넓고 선택의 경험은 제한적이에요. 세 번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심해진다. 정신과 전문의 중에 김총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결정장애를요. 완벽장애와 괴를 같이 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장애는 강박 중에 하나인데 강박의 하나는요.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요. 절망을 고치는 것보다 불안을 고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절망에는 이유가 있는데 불안에는 이유가 너무 많거나 혹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상할 때 그냥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과가 잘못되거나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 부담에 짓눌리면 지연행동이라는 강박 증세가 나타나는데 지연행동은 간단합니다. 완벽하게 못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자.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면 차라리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말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지연행동을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기간에 공부 좀 했어. 그러면 나 진짜 못했어. 어제 밤새도록 했지만 완벽하게 한 게 아니니까 나 한 게 아니야. 나 완전 놀았잖아. 그래서 제 동생들은 캐나다에 사는데 한국 민족들을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서 캐나다에 있는 카툰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맨날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하고 A마이너 맞은 다음에 울고 있으면 B제로 맞은 캐나다에가 총으로 쏴죄깁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A마이너 받고 울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완벽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내 방이 그렇게 더러웠구나. 언젠가는 완벽하게 치우려고 내가 밀어두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 결정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장애가 일상뿐 아니라 신앙생활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결정을 할 때 선투에게 기로했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알고 그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학교를 선택할 때 직업을 결정할 때 뭐 그런 때부터 사람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선택할 때도 내가 정말 좋은 결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결정장애, 선택장애 뭔가 안개가 뿌옇게 낀 것처럼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런 상태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법은 없을까 오늘 말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법을 예수님께서 저자 직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자기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지어다.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의 말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틴어로는 Veritas vos liberabit라는 유명한 구절이죠. Veritas vos liberabit 이것은 이제 어디에 써있냐면 신촌의 모 대학교에 가면 이제 써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 대학교 그 철학과 지성과 과학이 진짜 인생의 진리와 내 인생의 수많은 결정 그 가로수 밑 그 갈림길 속에서 나의 선택을 온전히 도와주는가 오히려 학문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선택을 어려워하고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그 이유조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2절 말씀은 대학교에서 써놓은 것처럼 32절로만 인용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말씀은 흐름과 맥락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저를 따라주시겠어요?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자, 이어서 32절 읽을게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순서가 있어요. 슈퍼맨이 왜 변태인지 아세요? 바지 위에 속옷을 입어서 변태입니다. 아무리 입어야 되는 옷을 입어도요, 순서를 잘못 입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진리대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음성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귀를 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는 내 부모를 용서하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용서하래요. 나는 연애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너의 원가정의 부모를 용서해라. 그럼 오늘 부모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비전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미친왕 사흘 같은 너의 직장 상사를 품어라. 그러면 주님 저는 오늘 직장 상사를 품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저의 적성과 진로와 은사를 알기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혼과 비전이에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걸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My will first. 내 의지 먼저 들어라. 내 뜻 먼저 들어라. 내 뜻을 먼저 따라라. 왜 본인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선하시는가 왜 주님께서는 산상수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는 인도자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투어 가이드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말 그대로 주님, 로드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운명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핵심적인 질문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좀 섬겨주길 원하는가? 화요 성령 집회에 맞지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정해두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암해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선택에도 주님은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에 먼저 눈을 뜨셔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 속에서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듣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형의 세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하게 하는 악한 형의 세력아 떠나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씀이 약간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왜 그러셨나요? 아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계약서에 아까 사인하신 거예요. 이유란 목사님이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겁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뒷바라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예배하는 심령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요즘에 특이하게 연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인이랑 신촌에서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원고에 신촌이 자꾸 나오는데 신촌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신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신촌에서 연인이랑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연락도 없다가 3시 반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기다리다 물어봅니다. 자기야 왜 늦었어? 연락이라도 하지. 그러면 그 약간 짜증내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늦은 사람이 요즘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보통은 미안해 배터리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야 자기? 지금 나한테 고작 30분 때문에 짜증내는 거야? 영원히 나만을 사랑하겠다면서 30분을 못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사랑하지 그래도 나는 걱정도 되고 늦으면 무슨 일이 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 아 됐어. 자기 변했어.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우린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상대의 호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나의 불합리한 태도와 요청을 정당화하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면 이 정도 참아야지. 호의를 권리로 여기고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기중심성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약간 자기 십자가를 많이 지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정말 많이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세상과 달라야 한다. 너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너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 있어도 용서해야 된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주님 절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마음이 괴로운데 그럼 부탁을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안 적혀 있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통용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야. 이 직장 상사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야. 미친 왕 사울이야. 난 다윗 안 할래. 주님 전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면서요. 제이어스도 그랬어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성격과 취향을 존중해주세요. 제이어스 트랙 1 내 모습 이대로 제이어스 트랙 2 여호와께 돌아가자. 2번은 안 듣겠어요. 이건 사실상 그런 마음이죠.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태양이란 분이 부른 나만 바라봐요. 하나님 저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어요. 구원도 받을 거예요. But don't touch my life. 내 인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이 뭐라고요? 상대의 호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불합리한 요청과 불헌한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을 하고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세요. 순종이 이해보다 빠릅니다. 순종해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은 안 하는데 지혜를 얻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따르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죠. 주님은 선택보다 선택하는 사람 그 자체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우수아는 모세의 후임으로써 그의 인생 전체에서 수많은 선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의 도전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주님은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그 선택의 기로에 대해 걱정할 곳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의 길은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우와 너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 루트 A를 선택해서 여리고를 가든지 루트 B를 선택해서 I 성을 가든지 내가 직접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네 맘대로 해. 사실 성을 치는 순서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큰 상관없어.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알려줄게. 그래서 여우수아를 보잖아요. 그럼 몇몇 성을 빼고 서른한 개 성을 어떻게 합량시켰는지 굳이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여우수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wherever he goes.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선택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마치 하나님의 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엘리 제사장이 언약계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전쟁에 언약계 메고 나갔다가 언약계를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닌가? 언약계를 빼앗기고 또 이러고 땅치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축복을 안 주시나요? 가만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달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나 아니면 더 기도하라고 하셨거나 분명히 말씀을 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외면한 명령은 없었는가? 저번에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건가?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 명령을 다시 되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다시 이 순종의 길로 돌아가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에요. 왜 주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가? 올드보이에 나오는 명대사 같은 겁니다. 질문이 잘못됐는데 대답을 어떻게 찾냐고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가 최선의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작은 것이라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안에 적어도 내일에는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너무 어려우면 차라리 주님 조금만 난이도를 줄여주세요. 조금만. 제가 사랑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 카드는 써볼게요. 차라리 난이도를 낮춰준다 한들 주님께 순종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선포합니다. 순종하면 지혜가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왜 대단한가? 하나 알면 하나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씀해 주시면 내 인생의 다른 우선순위보다 미뤄두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음성 그것부터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떠올려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인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이 타이틀은 좀 같이 선포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에 순종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기가 찹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주권을 잃고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안목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오랫동안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지혜가 탁월한 것이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보다 그 사람들 주식 투자로, 재테크로, 땅 투자로 그 이기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은 전부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팀켈러는 죄라는 것은 칼이나 총보다 방사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이나 총은 맞으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바로 아프잖아요. 방사능을 처음에 쪼이면 처음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모든 링크가 끊어지면서요. 머리가 빠지고 면역력이 사라지고 몸의 기관과 장기가 녹아버리기 시작하는 게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은 삽시간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지 않더라도 결국 육체의 모든 곳에 악영향을 끼치고 암세포를 만들듯이 죄는 사람을 서서히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전락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너무 아름답게 살다가 제가 요즘에 통독하다가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왕들이 전쟁해야 되는 시기에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이 게을러졌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저를 보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나태는 죄악의 문이에요. 사람이 나태해지는 건요. 죄악의 문입니다. 뭔가 꾸준히 하는 거를 상실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거죠. 자기 없이도 전쟁이 승리가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미 결혼을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멀리서 우연히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연이었던 사건이 다윗 인생 전체에 가장 큰 오점으로 번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죠. 여인의 모습을 잠깐 보고 말았어야 되는데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 둥지를 짓기 시작했어요. 계속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남편이 있었던 유부녀였던 그 여자를 자기 침소로 왕의 힘을 가지고 데려오고요. 왕이라는 위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그 여인을 강제로 넓칩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처음에 바세바를 데려왔을 때 이 정결규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추는 가능하실 거예요. 여인이 월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되면 정결규례가 끝나는데 그때는 가임이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다윗이 끌어다가 몇 번이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죠.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가늠을 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미 전쟁에 출전해 있는 이 여인 바세바의 남편이 전쟁에 출전해 있는데 특별 휴가를 줘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걸로 유명한 남편이니까 아마 그러면 오랜만에 휴가에서 돌아왔으니까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겠지 생각했는데 이 우리야라는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아내를 보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무슨 드라마처럼 여보 사랑해 그러다가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동료들은 아직 전쟁터에 있어. 난 동료들을 생각할 때 왕의 은혜만 받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없어. 그러고요. 집 밖에서 잡니다. 다윗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아내와 합방하라고 권하고 권하는데 어 폐하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우십니까? 그러나 이 폐하의 자비에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성벽에서 자는 거예요. 와 아내마 동침을 선택하지 않은 채 이 남편이 끝까지 버티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편지에 왕의 도장을 찍죠. 열면 이렇게 티가 나는 편지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뜯어보지 않죠. 그 편지를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전달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을 죽게 해라. 그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진짜 역사상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세바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다윗이 아무 심판을 받지 않아요. 혹시 한두 주 좀 무서웠을까요? 다윗이? 무서웠겠죠? 다윗도 그래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은 원래 교회 한 주 빠지면 이거 힘든 거거든요. 이 정도 범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아마 코로나 걸렸다고 그 주 교회 안 갔을걸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아무 일 없으니까 다윗이 끔찍한 일을 합니다. 평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요. 찬양인도 합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찾아뵙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이 작곡한 시편 노래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겠죠. 바세바가 출산할 때까지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어떤 회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넘어갔나? 비밀이 봉인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아이가 해산할 달이 거의 가까웠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 요나단 이후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단인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공개 저격하고 당시에 선지자와 예언자는 약간 언론인 같은 기능이거든요. 모든 백성 앞에서 사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다윗이 남편이 있는 아내를 유부녀를 겁탈했고 그리고 임신까지 시켰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분노하고 계시다. 우리 아가 죽어서 마치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미망인을 데려오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사실 사람 죽이고 여자 겁탈해서 저 자리에 버티고 있는 찬양 인도자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레벨을 주셨는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척을 했어요. 진짜 끔찍한 게 뭐냐면 나단 빼고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시는 분이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설교를 하는 능력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는 분들이 성적인 스캔들이 생겼을 때 찬양 인도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찬양 인도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라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아울리치 가서 은해주는 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장을 잘해요? 순장님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요, 순원이?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이 통로로 쓰임받는 것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건 완전히 별개예요. 당신이 쓰임받는 것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당신이 그냥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아들, 딸로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은 받는다. 순장은 잘한다. 아울리치는 잘한다. 막 사역은 잘한다. 그룹을 잘 운영하고 있다. 내가 막 다락방장이다. 언젠가 당신의 죄가 폭로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면서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한 드라마가 나왔죠. 얼마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심하면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드라마가 나왔을까? 물론 그 드라마와 컨텐츠가 다 선한 건 아니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아니었습니까? 혹은 성적인 일탈이나 데이트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전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하는데 저는 크리스천들이 홍대와 이태원과 강남클럽에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고개를 떨구고 무의식적으로 그 친구 좋은 친구예요. 저희 대학부 친구가 목사님 전도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자기도 말을 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것 같거든요. 거기서 진짜 전도한다고?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진짜? 블랙핑크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모르세요?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홍대와 이태원과 강남의 클럽에 왜 가는지 모르는 분 계세요? 거기 그냥 얘기하러 갑니까? 삶을 나누러 가나요? 왜 클럽들 주변에 숙박업소가 성행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산업에 왜 물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고 크리스천이 여기 와도 온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알걸요? 아마 클럽 앞에서 저를 만난다면? 어버버 어버버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몇 번 만나봤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제가 대학교 교육자잖아요 그래도 신촌이랑 홍대 지나가다가 우리 지체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팔에 팔찌를 하는데 클럽 가는 거 아니래요. 괜찮다고 차라리 진실을 말하라고 너 형광 팔찌 빛난다고 그럼 막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가서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지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어려워하는지요. 제가 대학부에서 다락방들이 있죠. 여러분도 다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든 순들을 조금 이렇게 몇 개 묶어서 하는 그룹이든 뭐든 있을 거예요. 뭐라도 이름이 뭐든 순 몇 개를 관리하는 다락방장이든 뭐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순 배치할 때 여러분 다 저를 보시겠어요? 모든 11개 대한민국의 11개 공통체에서 목회자들이 꼬갈아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장이랑 저 순장이랑 사귄 적 없는지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그거 배치하면 뒤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 때도 있냐 우리 목사님이 성도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영감이 떨어지시거나 세상에 있는 제 친구한테 야 이런 거 막 이렇게 우리 막 고민도 하고 그래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전도하려는 친구한테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전혀 안 믿는 친구예요. 야 본인이 다니는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에요. 연봉이 높은 회사죠. 우리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부장님이나 이사님한테 부서 이동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는 줄 알아? 인사고가에 영향 미칠까봐 죽어도 얘기 안 해. 네가 나가라 눈으로 레이저 쏘지. 같이 거래처 가고 끝까지 버틴다. 저주하면서. 말로 칼과 창을 던져도 일은 가치해. 그러니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야 니네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연봉의 능력보다 별로 힘이 없구나. 나는 교회가 용서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 진짜로. 난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랑은 조금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뭐가 다른 건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거 해결되면 나 교회 갈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고려할 게 더 많아요. 교회에서 용서를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별거 아닌 일에 더 마음 쉽게 어려워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마음이 어려워도 대학생들이 꼬박꼬박 기말고사 다 봅니다. 마음이 어려워도 출근들 잘해요. 그런데 마음이 어려우면 교회 안 옵니다. 예배 안 드려요. 공동체 옮겨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진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싸울 의지가 있는가?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마지막으로 싸운 게 언젠가요? 요즘 새벽마다 나아가서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좋으니 싸울 의지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스스로에게 정말 기도를 합니다. 저도 수없이 집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미워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외면화하려고 하면 외면화라고 할수록 목회자들도 기도줄이 다 막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넌 앞으로 못 나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보다 더 다치고 세상보다 더 피해자 신드롬, 빅팀 신드롬 고소하면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심작하고 뭐고 난 어렵습니다. 내 마음부터 치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내가 누굴 미워하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거 문제 아닌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싸우림을 잃을 때 주님께서 지금 저처럼 무섭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6절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 내가 너무 잘한다. 그래 이성문제 힘들지. 이성문제가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랑 친한 다른 순장에 전 남자친구가 막 양다리를 걸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 죽을 만큼 미워하고 그래요. 내가 나를 보면서도 문제거든요. 그럼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못 벗어날 걸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에게 말할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다. 여기 세상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다. 그렇지 않냐 친구야. 사람이 자기가 뱉은 말도 다 못 지키고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정당화하면서 사람이 마음을 괴로워하는 존재다. 신과 함께 원투 다 받냐. 핵심되는 메시지가 하정우의 죄책감이거든요. 같이 데리고 다니는 저승사자들에 대한 죄책감.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그 원빈의 아저씨 같은 영화 꼭 누구 복수해주고 지켜주는 영화 보면 과거에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데 비겁하게 후퇴한 그런 인간의 본성을 건드려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거기 공감합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 너 힘으로 너 인생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될 때 세상보다 교회 사람이 더하다고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나에게 다시 찾아와라. 내가 널 도와줄게. 주님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워하게 돼요. 음란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음란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자꾸 교만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와야 자유롭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머물 때 내가 고백해 여와 이래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는 분만 제 말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음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 마음의 옹졸함과 내 마음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만 눈을 감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저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은 자기가 제사를 들여서 깨끗해졌으면 이 나단의 죄 선고 이후에 끔찍한 심판을 받으면서 시편 51편을 썼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셨던 그 고백이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악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사과할 용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지금 감춰둔 죄가 생각난다면 지금 어딘가에 적어두시고 이따 기도해야지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사단이 지금도 발악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제가 화요성경집에서 잘 안 그러는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용감하게 말할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이 여러분을 꼬이려고 발악하는 게 거의 눈에 보입니다. 아니야 너한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 넌 피해자야. 왜 가해자 생각을 해. 아니야 아니야. 너만 그래? 세상 사람도 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거룩한 거 아니야. 야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치?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온갖 짓을 다 할 거예요. 거짓의 나비에게 명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망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인도하는 문을 좁히는 사단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령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은 보혈의 능력으로 어미 꾸진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거짓의 영들이여 떠나라. 성령 하나님 빛으로 비추시고 진리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면 오히려 삽니다. 예배에 부자유함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기쁨을 상실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먹으로 치시는 그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죄가 있으면 영혼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다는 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감옥에서 꺼내어서 여러분을 그 죄에서 해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그 죄 앞에서 여러분이 다시 싸울 힘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힘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의지만 상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패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는 법을 상실하지 않는 이 시대의 여호와의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십시오. 여호와와 함께 싸우십시오. 저도 좋습니다. 저도 싸울 의지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들과 함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선택장애, 결정장애 없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말씀하셨던 인도자 주님의 그 목적 그대로 비전의 길, 곧 의의 길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같이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은 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형식적인 종교와 이별하라. 형식적인 종교와 이별하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죄에 대해서 건드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엔 날 죽일 거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 중에 한 범주가 종교인,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분별해서 잘 새겨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이, 저는 천국에 기독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저는 기독교인이고 평생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에 시험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인지 아세요?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카톨릭은 교리가, 교황의 결정과 교회의 결정이 성경만큼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장깔뱅이든 루터든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신학도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인간의 언어 속에 다 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진리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신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작곡했던 본헤퍼는 때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기독교 자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모든 자유주의 기독교회가 히틀러에게 하일 히틀러라는 구호를 붙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하일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입니다. 우리 민족의 메시아는 히틀러다. 사람이 가다 가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성탄에 뜬 별 정도? 그보다 약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첫 번째 강사였던 양재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강부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리더십으로서 온누리교회의 청년 리더인 나의 모습이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의 문화와 역사가 빚어온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빚어온 모습인지 스스로 점검을 보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 열심히 순장으로 섬기고 열심히 아울리치 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 아니에요. 복음서 전체에서 주님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단순한 종교인과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무엇이 다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핵심적인 비밀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한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바리세인들에게도 힌트를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유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우리 안에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리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혹은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1월을 시작하면서 가열차게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들 다짐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 얼만큼 머무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 사람인 것은 아닌가. 또 자리가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욕망에 대해서는 선명한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희미한 게 아닌가. 내 기도 제목이 뭔지는 눈 감고 쓰라고 해도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세 번째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막 마음가운데 막 임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랫동안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금방 잊혀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길가에 뿌려진 심이 마냥 사단이 뭐 좀 넷플릭스 유튜브 뭐 좀 잠깐 보여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이 사람들 유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신앙인의 표본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인 말고 신앙인이요. 놀랍게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세인과 율법학자에 비하면 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제사를 섬기는 법도 잘 모르죠. 교회도 몰라요. 사역 순서도 아울리치도 몰라요. 말과 행동에는 어찌나 실수가 많은지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칼 들고 귀 잘랐랐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자들은 늘 주님 곁에 있었어요. 이것이 목회자가 아닌 크리스천으로서 저의 소원이에요. 이번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했던 기도 제목이 양재성전에서 앉아서 매일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 목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신앙을 좀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전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시위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맨날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의 의처럼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만 나면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겠다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몸살이 오더라고요. 몸살이 오는데요. 열이 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몸살이 온 첫날 집에서 혼자 철야를 냈어요. 누워서.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저를 쓰러뜨려서 허브 미안합니다. 허브 공동체에 좀 지장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나는 올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 곁에서 살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어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 아이디어로 주님보다 더 빨리 달려오고 더 빨리 계획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지체들에게 말했지만 제 생각 제 의의로 디자인한 사역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의 사역에 뒷수습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나님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주님보다 늦게 가고 싶어요. 좀 이렇게 모자라도 괜찮아요. 무슨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주님, 주님과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소원이 없는가 그 소원이 없었으면 여길 왜 나오셨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결혼 기도를 하고 표면적으로는 직업 기도를 하고 표면적으로는 미워하는 사람 기도를 하고 가정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이 시대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세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이요.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종교적으로는 의미 많고 실패하고 누군가를 미워해도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그 고백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과 함께 계실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시작과 그 시간의 가장 충만한 시간이 난 바로 지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집에 가는 착편을 생각하십니까? 혹 저녁을 못 먹고 오셨어요? 내일이 회사에서 해야 될 일 소개팅이나 지나간 사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각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일 있으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지금 접으세요. 접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지금은 하나만 생각하세요. 난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난 기도의 문을 열어야겠어요. 난 이대로 살진 않을래요. 주님 난 정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난 순종하고 싶어요. 여호수와의 SNS에 허브에 J4U에 폴투에 하늘에 10년을 있었는데도 내 신앙에 성장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달라야겠어요. 난 한 걸음 가겠어요. 빠지더라도 무리를 걷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죽고 매일 살겠어요. 아니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열망을 갖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 열망이 있다면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주님 곁에 선다면 주님도 여러분 곁에서 서실 거예요.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눈을 다 감아주세요.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가지 고백으로만 나아갑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곁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고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소환은 잠깐 미뤄둘래요. 모르겠어요. 내 결혼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일단 여기 온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서요. 종교에 지쳤어요. 사역 아니에요. 주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고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일어선 분들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분들은 두 손을 하늘에 향하여 들고 주님 연약한데 이 두 손을 붙잡아주세요. 마치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두 손을 최대한 높이 하나님께로 드세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아무도 침묵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절박하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부르짖음으로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옆에 서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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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